뉴줄시 투어 방송과 워싱턴 포스팅에 따르면 뉴줄시주 틴튼파스타운에서 현 시장인 97세의 위로 퍼리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그는 미국의 최고령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틴튼파스타운은 약 1만 8천 명의 주민이 사는 소도시인데 퍼리로 시장은 4명의 후보 중 2,200여 표를 받아 1,900표를 받은 2위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1924년생인 퍼리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국방부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38년간 복무하다 1980년 은퇴했습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그는 1960년부터 틴튼파스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4년 전인 2017년 93세의 나이로 시장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와 경찰 비리 스캔들의 분노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놀랍게 해도 틴튼파스타운에서 20년간 정치 활동화한 현역 재선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때 후 페이스북에 내가 당선된 것은 나이가 많은 2차 대전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틴튼파스타운과 주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릴로는 정기적인 골프, YMC에서 주 2회 체력 단련 등 육체 활동이 장소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활동 역시 자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프릴로 시장은 매일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시청으로 향합니다. 그는 4년 임기가 끝나면 101세가 됩니다.